KEYAN 좋아요 좋아요 좀 더, 좀 더 동반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아주 익숙한 곳에 와 있는데요 여기는 스튜디오입니다 짜담 오늘은 제가 오늘의 동행인에게 보답을 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동행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벨 제스트이다 비주얼도 벨 제스트이고 그분의 성격과 따뜻한 마음도 벨 제스트이고 그리고 제일 벨 제스트인 점은 저희가 스케줄을 할 때 저희를 직접 예쁘게 찍어준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동행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Let's go! 아 근데 저는 이분이 생각보다 사진을 잘 찍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솔직히 제가 못 찍을 줄 알았는데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고 요즘에는 잘 안 찍어주는데 요즘에도 잘 찍어주세요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가까이서 진짜 이렇게 타이트로 들어가는 사진을 많이 찍는데 저희가 멋지게 포즈를 해가지고 예쁘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으니까 사진을 한 번만 찍어볼 건데요 과연 누가 더 멋진 사진을 찍을지 기대해주세요 저도 이제 준비하고 세팅을 해야 되니까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차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조명이다 가장 중요한 조명을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안 나오나? 가장 긴 룸메이트였어요 많은 밤들을 지내면서 추억을 나눴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아니게 되었어요 아무튼 아예 그냥 핀드백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뭔가 이 스튜디오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세팅해주고 스튜디오에서는 모든 게 다 촬영 소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얼추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동행인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동행해주시겠습니까? 네 동행해드릴게요 영훈이 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영훈입니다 오늘 주현이와 함께 동행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형이랑 같이 한번 사진을 찍어보려고 이 스튜디오를 제가 빌렸어요 오우 본인이? 네 아 진짜? 아 그럼요 아 오케이 나는 기대했거든 뭐 나올 때마다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훈이 형이 랍스터 먹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사주기로 하고 좋아요 저희한테 좀 익숙한 공간이죠 여기가? 스튜디오는 자주 다녔으니까 네 익숙하죠 스튜디오도 저희가 많이 찍히기만 했지만 찍어본 적은 거의 없어서 서로 이제 찍고 찍히면서 한번 멋있는 샷을 사실 저도 그래 보고 싶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더보이즈 멤버 이제 신곡이나 앨범 나올 때 제가 진짜 포토로 해가지고 셀렉도 제가 해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까지도 있긴 한데 너무 좋아요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러면 한번 찍어볼까? 오케이 그럼 내가 너를 먼저 찍어줄까? 형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뭐 포즈라든지 뭐 이런 뭐 포즈는 어차피 만능 아이돌이니까 원하는 대로 하면 되고 이제 한 두 번 정도 테스트로 촬영을 하고 이제 모니터를 하죠 위가 많이 뜬다 저는 사진 찍을 때 살짝 이런 게 좋더라고요 여기 쳐다봐주세요 제 손을 괜찮은데? 좋은데? 음 다시 해보자 몇 장만 더 찍어볼게 올라와 보겠습니다 오케이 당연하게 살짝 이런 거 좋아 지금 살짝 무섭긴 한데 그래도 멋진 촬영이 안 좋아 잘 나올 거 같아 여기 그냥 옆 파일 그렇게 내밀어 살짝 그냥 앞에 와봐 봐봅시다 이거야 잘 나왔는데요? 이거 한번 찍었어요 좀 풀샷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런 거랑 오 괜찮은데 이거? 응 일단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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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앉아보실래요? 자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뭔가 아... 이거 괜찮은데요? 뭔가 아쉬운데? 됐지 옷 때문에인가? 벗어볼래? 이걸? 훨씬 낫다 훨씬 낫다 어우 너무 잘생겼어 너무 멋있어 머리 잘라서 귀여워 보이나? 야 너 볼래 사진 잘 찍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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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스타일 때문인 거 같아요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앞으로 쏠려 있다고 되나? 너무 앞으로 쏠려 있다고 되나? 멤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라 이렇게 서운한 거 얘기하다가 주인은 서운한 게 진짜 없는데 소운한 게 진짜 없는데 뭔가 이상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차량이 이렇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뭔가 생각보다 주인이가 사진을 못 찍어 제가요? 어 아 근데 진짜 한 번 다른 스태프들 봐야 돼 형 입을 너무 앙 다물고 있었어 그런가? 아니야 안 했어 포기했어? 어떻게 해? 살짝 아쉬운 거지 근데 이거 작가의 문제 아니라 모델의 문제 아닐까? 아니야 한 번만 봐봐요 근데 이게 영훈 씨한테 보답하는 콘텐츠인데 영훈 씨가 더 좋지 좀 그런데 아 근데 주연이 원래 카메라 안 들었으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 영훈 씨가 좀 마음에 드는 척이라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어? 그냥 이거 그냥 마음에 드는 척 안 뭐 이상하게 나도 좋지 않아 형 응? 난 최선을 다했어 아휴 뭐 어쩔 수 없죠 아쉽지만 아휴 뭐 어쩔 수 없죠 아쉽지만 아휴 아휴 오히려 제가 또 좋은 선물로 받았네요 제가 영훈이 형한테 멋진 사진 찍어주려고 했었는데 일단 네 일단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 토크를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 살짝 한 번 더? 팬분들한테 갈 거 생각하니까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오늘 원래 몇 시까지 촬영해요? 7시? 지금 사진만 1시간 찍지 않았어요? 오케이 아 이거 사진 진짜 못 찍는다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촬영을 해봤습니다 지금 속상하지? 네? 아니요 미안하지 아휴 어때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그래도 한 쓸 만한 건 세 장 있지 않을까요? 잘 찾아볼게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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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연아 일루와 아 прям 진행하자 오케이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습니다 honorable 도저히 난 세게 하려고 했는데 세게 할 생각이 안 나더라고 사진 못 찍었다고 어떻게 내가 넌한테 뭐라 그래 아니 근데 난 진짜 세게 할 생각이 없어 할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주연이 반응이 zul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근데 약간 그거 있었어. 그렇게까지 못 찍었나? 아닌데. 아니야, 잘 찍었어. 지금 난 역대급으로 실패한 느낌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살짝 실패 안 한 게 뭐냐면 형이 너무 막 그러는 거야. 화 좀 낼걸. 아니 근데 화내는 거는 화내는 건 좀 그래. 아무튼 몰래카메라였어? 아!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찍어줬거든요. 근데 영훈이 형이 계속 맘에 들어가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아 또 이렇게 끝내니까 그냥 좀 더 할걸. 아 그래서 영훈이 형이 그래도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예쁜 사진 찍어줘야 되는데 했는데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내가 너무 작게 해가지고 누구? 난 너가 그냥 계속 못 찍었다 그러면은 살짝 아 형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차라리 그걸 원했거든? 근데 너는 그냥 아 형 내가 다시 찍어볼까? 내가 잘 찍어줘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영훈이한테 오히려 선물을 받았네요 이런 말을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뭔가 아 그렇게 세게 못 나왔구나. 아무튼 이렇게 촬영 즐거운 촬영을 마쳤고 주현이 사진 잘 찍어줬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진짜? 진짜 맞아? 형 괜찮았어. 왜 그래? 와 형. 몰래카메라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아 깜짝 쏘아버렸네요. 소문으로만 듣던 동행이 직접 나오니까 아 소문으로만 듣던? 엄청나게 재밌었다는 소문을 어 일단 멤버들 하는 거 봤는데 재밌기도 해 보이고 일단 뭐 얘기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사람한테는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되게 좋아 보였어요. 한번 나가고 싶다. 난 언제 부를까 했는데 맛있는 거 못 먹어서 일단 아쉽지. 근데 난 몰래카메라에서 재밌었어. 왜냐면 난 마음속으로 혼자 즐기고 있었거든. 영훈이 형이 찍어준 사진들을 보니까 더보이즈 멤버들을 찍을 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찍어주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아니 좀 화를 내던가 아니 저는 근데 진짜 잘 찍어주고 싶었어 나는 왜냐면 어쨌든 동행이 게스트고 형은 되게 잘 찍어줬는데 형이 괜히 못 찍었다고 하니까 나도 못 찍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못 찍었나? 이주현의 동행을 통해 영훈이 형한테 보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영훈이 형과의 토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Let's get it! 이렇게 스케줄을 하면서 저희를 엄청 많이 찍어주잖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셀렉 기준은 뭔지 멤버 한번 찍어보자 라는 마인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찍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내가 찍은 사진을 팬분들한테 보여드리니까 팬분들 반응도 너무 좋고 좋아해 주시니까 흥미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셀렉 기준은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영훈이 형을 대신해서 가끔 위더블 글을 써주는 보리 보리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리 자랑 좀. 자랑 타입. 일단 우리 보리는 집에 가면은 제가 왔다고 너무 행복하게 반겨주고 그리고 저의 생활을 활력수입니다. 가끔 형이 저한테 보리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만 봐도 뿌듯해지고 행복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이거 보시면 핸드폰 케이스. 보리. 진짜 배경 사진 찍으러 가고 그럴 때 많이 갔었고 좋겠다. 사실 그런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 있는 게 좋잖아. 그냥 걸으면 좋았고 응. 맞아. 사람도 진짜 없어가지고 많은 팬분들이 또 이제 차를 가줬더라고. 근데 오히려 나는 그런 장소를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거긴 나만 알고 있던 장소이기도 했고 인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모르는 사람도 정말 많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해드리면 봄에 가세요. 봄에 사진 정말 예쁘게 찍힙니다.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가 너무 멀어가지고 걸을 일이 없었어. 나는. 아 무조건 차 타고. 무조건 차 타고. 버스 타고. 데뷔를 하고 팀 활동도 그렇고 개인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킹덤이라는 큰 그렇죠. 시도도 해봤고 데뷔 이후로는 정말 도전의 연속이었는데 그런 순간들을 함께해서 우리가 팀워크도 단단해지고 서로가 더 성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형의 20대를 함께하는 더보이즈는 어떤 존재인가. 벌써 와 20대 절반을 같이 했네. 그러네. 내가 19살에 들어왔으니까 나한테 더보이즈는 그냥 고통과 행복과 시련과 역경. 역경. 고난. 고난 뭐. 그리고 또 울었을 땐 같이 울고 슬픔도 공감하고 모든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룹. 모든 걸 다 같이 함께하니까 나하고 형도 되게 오래됐잖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었잖아. 우리 둘이 있었던 일 중에서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에피소드나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일단 저희가 룸메이트였잖아요. 제일 오래된 룸메이트였어요. 아 맞네.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야지. 영상을 많이 봐서 제가 좀 초반에 힘들었어요. 늦이기 말해서. 음 그 룸메이트 어때요? 아 너무 행복해요 이랬지만 사실 저는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아 그래? 초반에. 근데 나는 배려한답시고 소리 진짜 작게 했잖아. 아 맞아요. 그래서 주연이가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조그마한 소리에도 예민해. 옛날부터 말했던 건데 살짝 있다 서운한 거. 응. 같은 방식 있다 생각하니까. 뭔데요? 청소하는 거. 청소. 아 근데. 아 진짜 안 하겠네요. 아니 내가 청소를 왜 포기했냐면 선우 때문에. 선우가 일단 침대가 박살이 나고. 맞아요. 거기가 한쪽 구석이. 그냥 진짜. 완전 전쟁터였어요. 옷들로 넓어져 있고. 옷들도 그냥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고. 아 여기서 그냥. 나의 위생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뭐 청소를. 나의 건강을 챙기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죠. 나는 바로 앞에서 이 옷들 쓰러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청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냥. 아휴. 그래서 그냥. 아휴. 아니야. 근데 사실 말하면. 선우 침대 부서지기 전에도 청소 잘 안 하긴 했어. 그래요?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난 지금 내 방 혼자 쓰잖아. 청소도 지금 되게 깔끔하게 하고 있어. 더보이즈의 영혼이 아닌. 인간 김영훈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 인간 김영훈. 일단 나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 매년이나 내후년쯤에 엄마의 차를 변경해 주는 거야. 차를? 응. 오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사실 막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있지. 내가 과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걸 꿈꾸고 있을까? 라는 것보다 나는 지금 그냥 주어진 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게 나여서. 영혼이 형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주어진 것만 최선을 다하고 걱정 안 하고 항상 즐거운 좋은 바이브로 엄청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는 되게 좋은 영향을 갖죠. 이번에 사실 형이 킹덤 3차, 4차 경영에 참여하지 못했잖아. 형도 근데 이게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그 3차, 4차를 같이 참여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참여를 못 하게 된 상황이었잖아. 내가 로드 투 킹덤 때는 3차, 4차를 똑같이 참여를 못 했었는데 그때는 무대는 같이 섰었어. 어떻게 보면 도원경은 내가 되게 큰 역할을 가져가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빠졌던 느낌은 안 들었었거든. 근데 이번 3차 때는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온 거야. 그냥 너희들이 시켜만 보니까 사실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그냥 너희들 무대 안 했는데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모니터 보면서 응원하고 있을 때 아 그게 진짜 보이는 모습으로 응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 저기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한편은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또 이걸 멤버들이 계속 말하더라고. 몬스터 무대가 제일 즐거웠고 제일 좋았다. 그걸 같이 못 느꼈다는 것도 살짝 아쉬웠고 속상한 마음에 컸던 것 같아. 4차는 아무래도 최근에 촬영도 했고 VCR. 그래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같이 한다는 느낌도 받았고 지금 내가 제일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빠르게 이제 회복해가지고 킹덤 다 끝나고 컴백 돼. 멤버들한테는 피해 안 주게 얼른 참여를 하는 거고 더비 분들한테는 무대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는 거.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운동을 너무 하고 싶어. 운동? 진짜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지. 못 하니까. 난 항상 그랬어. 내가 운동을 하려고 할 때쯤 몸이 하나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만들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운동을 하면 시작되나 봐. 몸이 안 좋은 게. 아 그래? 난 항상 운동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몸이 그랬어. 나 이번까지만 해보고 또 무슨 문제 생기면 앞으로 안 키워야겠다. 사실 이주행의 동행에는 몇 가지 공통 질문이 있어요. 제가 형을 베일 제스트 한 동행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냥 주현이 뿐만 아니라 더보이즈 자체가 베일 제스트여서 형이 베일 제스트죠. 이렇게 형에게 저 이주행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현이는 차분해지고 싶어하는 아이. 내가? 그러니까 차분한데 그 차분함 속에서도 더 차분함을 찾고 싶어하는 아이. 좋은데? 뒤에서 남을 배려해주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조용한 걸 좋아하고 더보이즈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그런 존재. 이주연이죠.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조용한 게 싫어졌어요. 조용하다 보면 너무 스스로 딥해지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요새 시끄럽고 활기찬 게 좋아요. 요즘은 내가 조용한 걸 좋아하게 됐어. 그래요? 차분하고 동행 이행시 갑니다. 그러면 저는 좀 다르게 해도 돼요. 행동으로 해도 돼요? 동행이니까 반대로 행동? 행동으로? 동행을 반대로 행동. 행동을 이행시 한다고?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행! 행동을 어떻게 하던 간에 저와 동행하시겠습니까? 괜찮은데? 오 좋았어요. 지금까지 영훈이 형과의 시간 저는 베일 제스트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일 베스트였습니다. 제일 베스트? 왜 제대로 말하죠? 나도 베일 제스트. 베일 제스트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공식 인사가 또 있어. 다음 화도 같이 고를래? 어때? 그럼 우리는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도 같이 고를래? 안녕. 안녕. 여러분 와보세요. 드디어 이주연의 동행에 출연하게 됐는데 기분 어떠세요? 소감? 멤버들이 하는 거 보고 재밌겠다 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이번에 제가 드디어 나가니까 예. 되게 설레죠?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출연자가 저인 걸 살짝 기대했었는데 아 그래? 네. 마음이 살짝 상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진짜 괜찮아?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먹을까? 조개 막 아 근데 이게 약간 초밥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라서 아니면 그냥 랍스터 킹프레 해산물 이주연의 동행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 편은 영훈이 형이 나옵니다 예스 예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